KWA 대한부인회가 매주 수요일 열리는 밀사일 행사를 다음주에 있는 구정을 기해 설맞이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부인회로부터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과 바로 옆에 있는 대한부인의 아파트 입주노인 또는 밀사이트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약 170여 명의 어르신들은 설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한부인의 임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빙고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설날인 명절이네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민속의 날이라고 결정이 돼서 공휴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다 모시고 거의 한 170명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 다 모시고 또 저희의 음력설이라고 다들 이제 덕담도 나누시고 또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너무 보기가 좋고요. 또 이분들이 정말 외국에 오셔서 가족끼리는 같이 못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형제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이런 친구분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또 행복해 꽃을 키우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자주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와서도 이런 명절을 갖다가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깊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한 음역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한마당의 창이 시작되자 흥인한 어르신들은 앞에 나갈 흥겹게 춤추며 이민생활에서의 시름을 달랬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기분 다 좋아요. 온 사람들도 다 기분 좋고 올리스마이쉬서 오케이.